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노연아입니다. 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유통에 참 많이 올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유통에 참 많이 올렸어요. 내가 마음만 한 번 바꾸면 이 세상도 달라 보인다는 거. 내가 생각한 마음만 바꾸면 이 세상도 달라 보이고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편하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나만 불행한 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행을 하고 사느냐. 어떻게 내가 사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좀 더 긍정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거를 참작만 한다면 내가 어떤 그것을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참작을 참고로 해가지고 본인하고 빗대가지고 그것을 반출을 해 볼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은 인생살이 그래도 지금 세상 얼마나 재미 좋아요. 돈만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는 거니까 너무 사람들이 돈에 많이 너무 휘둘리더라고요. 자꾸 돈이 앞에 서다 보니까 앞을 서니까 사랑 감정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성이 떨어지고 아마 신뢰성도 떨어지고 자꾸 자신의 의심만 자꾸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쁜 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맞다고 싶을 때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이런 곳을 찾아올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비밀을 내놔라. 너희 집이 얼마 있다. 뭐 이런 걸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편안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상대의 그게 눈높이 맞춰가 상대의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줘가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제대로 좀 받아 듣고 받아 듣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아집이 딱 차여가지고 우기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데는 소리를 확 질러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런 식으로는 악센트가 막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게 본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서스러움 없이 편안한 상대로 내가 고민이 있죠. 힘드니까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려고 들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갖다가 풀어나가자고 왔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들어서 참작만 하시라는 거죠. 모든 결정은 본인이 의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결정해야만 뭐든지 행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 보면 색깔로를 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강제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구설 한 판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게 딱 막을 안 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분들은 우리 집에는 안 오신 것 같아요. 번법자들 이야기죠.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직 어른들이 안 늦어서 그런가. 그런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딱 보이시겠죠. 그럼요. 바로 보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오고 대체적으로 또 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도우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여기 그 동네에 가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서 바뀌는 거지 그 흐름에 내가 쫓아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쫓겨가면 안 돼요. 휘둘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안 돼요. 나오죠.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사주 팔자잖아요. 외국인들도 보고 다 하잖아요. 오시고 또 아니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전화 상담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직접 오기 비행기 깜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전화 상담은 싸잖아요. 기껏 저희도 10만 원만 주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전화 상담으로 많이 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 덕분이죠 뭐. 유튜브 덕분에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이제 외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우연찮게 또 유튜브를 보고 나를 찾아오고 여기서 보고 또 미국 가서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